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재난이론과 관련되는 일을 다룰 건데요 그런데 재난이론은 재난총론적인 부분과 재난민 안전관리기본법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재난과 관련되는 어떤 총론적인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먼저 재난의 어떤 어원이 어떻게 되고 재난의 의의가 어떻게 되고 재난의 어떤 특징과 어떤 유형으로 바뀌냐 이 유형은 외국 학자가 불리한 유형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고요 또 그리고 재난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좀 관리를 해서 재난이 일어날 확률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관리 개념하고요 또 재난을 4단계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단계를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의 의의와 또 특징 관련되는 얘기 이런 위주로 이번 시간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를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한번 재난의 어원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타이틀을 붙이면요 재난의 어원인데요 어원인데 그런데 동양에서, 서양에서의 재난의 어원과 동양의 재난의 어원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좀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서양에서의 어원을 봅니다 서양에서 어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재난을 영문으로 했을 때 디제스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디제스터는 합성어라는 거 아닙니까 디스와 그리고 에스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걸 디제스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뭔가 불일치를 얘기한다는 거죠 분리되고 파괴되고 불일치되는 거 불일치되고 그리고 여기 에스터는 뭐냐면요 행성, 별을 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행성, 별, 별이 분리되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별이 분리되도는 파괴되고 별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면요 별이 불일치되고 파괴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행성, 별들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불일치되고 파괴되면요 그 여파가 지구에도 물리고 큰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쳐가지고 갑작스런 어떤 불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일종의 갑작스런 어떤 불행을 다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의 의의를 한번 봅니다 동양에서의 의의를 한번 보면요 동양에서의 의하면 아무래도 중국 쪽을 가야 되겠죠 거기에서 중국에서 재난에 대해서 한자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재난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재난을 이렇게 봅니다 한자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저도 그렇네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봅니다 여기에 이 제자를 한번 볼게요 이 제자는 어떤 재앙제자다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앙인데요 재앙인데 그런데 왜 재앙인가 한번 봅니다 여기 나온 거는 물수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물과 불에 의한 게 재난 대부분인 거 아닙니까 뭐 가뭄, 홍수 그리고 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자라는 건 어지러울, 어려울 난자다 어려울 난자다 어려울 난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재앙에 재앙 그리고 어려울 난자 써서 이걸 재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로 뭐냐면요 어떤 천재지변 따위를 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르게 나름대로 동양인의 사고와 서양인의 사고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제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우리한테 중요한 법이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한번 조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재난 및 다음 시간서부터 한 두 강 동안 할 텐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 법에서도 얘기하지만요 안전관리기본법 이 법에서도 한번 먼저 의의를 봅니다 여기서 재난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민의 뭔가 재앙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거나 그렇다 그런 의미를 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죠 국민의 어떤 생명, 신체, 재산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 여기에 피해를 줄 거 아닙니까? 신체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이거와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도 여기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국가에 대해서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어떤 다음의 것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음의 것은 이건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일단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거 그랬으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런 것까지 재난의 범주로 집어넣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가서 보시면요 자연재난이 어떻고 사회재난이 어떻고 둘 다 범주로 봤는데 그런데 자연재난은 한번 여기 봅니다 다 쓰지는 않지만 뭐냐면요 자연재난은 쭉 이렇게 보면요 거기 천재지변성이잖아요 천재지변 뭐가 천재지변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태풍, 홍수 다 천재지변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강풍, 풍랑, 해일 뭐 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거 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연재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재난을 보면 사회재난은 잘 보시면요 사회재난을 한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 구분한 거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뭐로 사회재난을 얘기를 들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화재라든지 화재라든지 건축물, 시설물 붕괴되고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재난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이걸 사회재난이 될 거 두 번째로 보시면 뭐냐면요 국가기반체계 마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기반체계 마비되는 거 이것도 사회적 재난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인터넷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이버 테러에 의해서 인터넷 기능이 마비되면은 사회기반 마비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 마비되면요 공무원이 일을 볼 수 없어요 인터넷 마비되면 금융 업무도 마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국가기반체계 마비라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수도가 안 나온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것도 일종의 사회전화 진면서 기반체계를 마비시키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가축 전염병 확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축 전염병 확산되는 거 이것도 사회전화로 봤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예가 있죠? 만약 구제역 같은 거 그리고 조류독감 같은 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구제역 또는 조류독감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거 보셨잖아요 살처분해가지고 막 땅에 묶고 해서 굉장히 시끄럽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재난에 관한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정의를 느끼잖아요 아마 한 요정도까지만 요것만 사회전화로 보셨을 겁니다 이 법에서는 2번, 3번도 다 포함해서 사회전환의 범주를 넓게 잡았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해외전환을 볼게요 해외전환은 안 쓰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또 하나 지금 미리 얘기하면요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얘기할 때 자연재난, 사회전화로만 구분했고 그리고 해외전환은 별도로 봤어요 별도로 뛰어나고 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해외전환은 뭐였죠 대한민국 아닌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해외전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래전이지만요 중동국가의 어떤 거기 갔던 봉사활동을 종교계통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분이 거기 인질로 잡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재난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생명 신체 피해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이거를 해외재난이라고 일컫는다 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사회적 관점 또는 유엔 관점에서의 재난정의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재난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었잖아요 계속 봅니다 재난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이것도 가볍게 여러분 한번 저하고 터치해 봅니다 누적성이라고 있는데 뭐냐면요 재난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건물이 붕괴가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붕괴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설계도 잘못됐죠 그리고 시공 과정도 잘못됐죠 그리고 유지 어떤 사용하면서 유지관리 과정에서 뭔가 문제를 느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해결했어야 했는데 못하고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적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뭐냐면요 재난은 불확실하다 언제 어떤 어느 식으로 재난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같이 결합된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눈이 쌓이면 하중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지붕에 그런데 그 건물이 좀 부실해요 그리고 눈 온 게 최근 한 30년 만에 폭설이 왔어요 또 그리고 눈이 온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서 벌어진다 이거를 상호작용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복잡하게 온다 또 예측이 불가능하다 언제 재난이 올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통제는 가능해요 재난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런 게 재난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분리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를 얘기 드려봅니다 재난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재난의 분류에서는요 거기 데이비드 존스의 외국 학자지만 재난의 분류와 아네스의 재난의 분류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저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재난의 분류를 얘기할 때는요 외국 학자 중인 데이비드 존스와 아네스의 재난의 분류 이 두 가지를 많이 들어요 물론 데이비드 존스의 재난의 분류가 아네스의 분류보다 좀 더 정밀하게 분류를 해놨다 그렇지만 이 분류에 데이비드 존스는 분류를 어떻게 해놨고 그리고 아네스는 어떻게 해놨다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외국 학자들에 의한 재난의 분류다 그러면서 양대학자가 둘이다 한쪽은 데이비드 존스의 데이비드 존스의 비드 존스에 의한 분류 다른 하나는 아네스에 의한 분류 그러면서 데이비드 존스가 더 재난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더 어떤 많이 분류를 했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데이비드 존스는 어떻게 분류했냐면요 크게 두 가지다 뭐냐면요 자연재난과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자연재난과요 자연재난과 이걸 가장 크게 얘기를 했고요 아네스는 한쪽 중 가서 써봅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또 준자연재난 준자연재난 그리고 또 사회인적재난 인적재난 세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봅니다 인적재난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걸 보면요 자연재난은 또 구분해놨어요 자연재난을 구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구 물리학적 재난과 생물학적 재난 지구 물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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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과 그리고 생물학적 재난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생물학적 학적 재난으로 분류했다 뭐 아네스의 분류도 조금 있다 보시겠지만 아네스의 분류보다 훨씬 많이 분리했다 그러면서 지구 물리학적 재난은요 어떤 지구 지질 그리고 기상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질적 재난 지질적 재난도 분류하고요 또 하나 뭐를 했냐면요 지형적 기상재난 지형적 재난과 지형적 재난과 그리고 기상재난 이렇게 분류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3번 볼게요 지질적 재난에 뭐가 있었죠 지진과 화산 지진과 화산 폭발 따위 이거는 뭐냐면요 지구 물리학적 재난이면서 동시에 지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지형적 재난을 보면 산사태와 산사태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염수토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염수토양 염수토양은 뭐냐면요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양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상재난은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태풍이 일어난다 뭐 안개 눈 그리고 뭐 이상가뭄 토네이도 같은 거 그리고 생물학적 재난을 가서 봅니다 뭐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요 세균 질병 같은 거 세균성 질병 같은 거 이거는 세균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구 물리학적 재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유독식품 같은 거 유독식품 이런 것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주은자연재난을 가서 봅니다 뭐냐면요 한번 이게 왜 주은자연재난인가 보세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게 같이 겹쳤어요 왜 그랬죠 한번 처음에 봅니다 스모그 현상이 일어났죠 스모그 현상 스모그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안개 현상과 공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자연재난은 아니고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합해놓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주은자연재난이다 또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온난화 현상은 어땠죠 어떤 사람이 여기 일정 부분 디여를 했잖아요 사막화 현상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인적재난을 보면 대표적인 게 폭동이 일어나는 게 그렇다 그리고 교통사고 또 교통사고 따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래서 이게 데이비드 존스의 분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아네스의 분류를 볼게요 아네스의 분류는 데이비드 존스의 분류보다 조금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네스의 분류를 봅니다 아네스의 분류에 놓고 데이비드 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잖잖아요 자연재난과 준자연재난 인적재난 그렇지만 아네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 그리고 인적재난으로 나눴다 인적재난을 나누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준자연재난은 여기서 빠져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기후성재난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지진성재난 지진성재난 결국 보면요 어떤 얘기했던 것 중에서 기후성 지질성재난은요 지금 지형적인 재난 요거를 좀 빼버렸잖아요 지질적 기상적 요렇게 했다 그래서 조금 줄여놨다 그리고 보면 인적재난은 사고성재난과 사고성재난과 계획성재난으로 나눴다 한번 봅니다 계획성은 어떤 인간의 고의성에 의한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사고성재난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적재난 그래서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떤 산업사고 같은 거 그렇지만 계획성재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테러라든지 폭동은 사람이 미리 계획한 건 거 아닙니까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바로 아네스의 구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비드 전수할 때는 자연 그리고 준자연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고 인적재난이 있다 그리고 자연재난은 지구 물리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으로 나눈다 그리고 아네스의 경우는 준자연재한은 없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나눴고 기후성과 지진성 그리고 사고였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미리 기획된 것이었나 요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기 나온 거는 여러분이 조금 복잡하시더라도요 한번 몇 번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재난관리와 관련되는 게 나왔잖아요 재난관리는 뭐냐면요 결국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재난관리의 정의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재난관리의 정의 재난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어떤 대비하는 효율적으로 어떤 대비하는 거를 관리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어떤 무력화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겠죠 재난의 피해를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최소화 여기서 의미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요 우리나라는 재난이 비교적 잦잖아요 그런데 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재난의 피해가 크대는 거 아닙니까 뭐 비유를 할 거는 좀 그렇지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재난의 빈도수가 자연재난의 빈도수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재난에 따른 피해는 우리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는 거죠 재난에 대해서 예방 4단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비 그리고 대응 그리고 원상태로 만들어놓은 복구 이렇게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모든 활동을 우리가 재난관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재난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거기 대비도 해서 어떤 관련되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대응 실제 현장 가서 부닥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가 봤을 때 원상태로 피해 이전으로 돌려놓은 복구 이런 4단계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라고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재난관리의 원칙과 관련되는 몇 가지 얘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물론 재난관리 원칙은요 이건 기본적으로 보시기만 하셔도 그냥 이해가 금방 되실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죠? 사전에 대비하는 게 원칙이다 왜?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재난 날만한 일들이 어떤 눈에 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홍수, 가뭄, 산사태, 화자 같은 거 미리 대비하고요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한다 재난은 탁상에 앉아가지고 거기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휘통일의 원칙은 뭐냐면요 여기서도 지시하고 저기서도 지시하면 엉망이 돼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통일의 원칙 그리고 정보 공유의 원칙은 뭐냐면요 재난과 관련되는 정보가 정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 행정기관 저 행정기관에 있다 그러면 서로 갖고 있는 재난의 정보를 어떤 공유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정보 가만히 나만 알고 있고 다른 기관에 안 아래켜준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원칙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난 관리 어떤 방식 형태 두 가지 분산 관리 방식과 통합 관리 방식은요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더 자세히 한번 봅니다 그래서 재난 관리 방식 가지고는요 그동안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입에 끄내기도 그렇지만요 과거에 지난 일이지만요 지난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재난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재난 관리를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적인 지위 개통 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재난 관리 방식은 분리, 분산 관리 방식과 통합 관리 방식이 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의미를 얘기 드리기 전에 한번 예시를 제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재난 관리 방식이라고 나왔죠 재난 관리 방식이라고 해놓고요 재난 관리 방식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먼저 뭐였죠? 분산 관리 방식 분산 관리 방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하는 통합 관리 방식이 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통합 관리 방식이 있다 관리 방식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예를 들을 수가 있냐면요 여기가 어떤 재난 관리 기관이라고 볼게요 기관 A라는 기관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시공구도 있고 시도도 있고 또 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그리고 중앙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고 또 뭐 총리실도 있고 막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재난의 어떤 재난의 종류라고 봅니다 종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A라는 재난 B라는 재난 C라는 재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막 여기서도 다루고 여기서도 다루고 막 분산이 다 돼 있다니까요 이런 게 이런 거를 분산 관리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요 분산 관리 했을 때는 뭔가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명령 또 그 재난 복구 체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통합 관리 방식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통합 방식이 뭐냐면요 A라는 기관이 있다 그리고 B라는 기관이 있고 C라는 기관이 있고 D라는 기관이 있다 재난의 종류가 A, B, C, D 있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D 있고 E, F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으로 통합이 되어버려요 어떤 재난이 이쪽으로 통합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루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통합된다 이게 바로 통합 관리 방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명령을 내리기가 어떤 좋다 뭐 그러면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양쪽에 차이를 한번 봅니다 양쪽에 이거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거의 차이를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양쪽의 차이와 관련되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24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 244페이지에 나와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일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요 한번 봅니다 어떤 관련 부처의 다수부처기관과 관련된다 한번 봅니다 이쪽 가서 한번 볼게요 이쪽 보면요 이거는 다수 분산 방식이 할 때는 다수 관련 부처와 부처와 관련이 된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배가 침몰하는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이 기관 여기 기관 뭐 다 나눠있어 여기서도 다르고 여기서도 다르고 막 그래 버려요 그게 바로 다수부처 관련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통합관리 방식은 뭐죠 소수부처 및 기관과 관련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소수부처 및 부처 및 기관과 관련된다 이게 조금 다르다 왜 분산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통합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를 봅니다 뭐라고 했죠 한번 봅니다 이거는 소 어떤 여기 분산 관리 방식은 뭐라고 했냐면요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어떤 어떤 자기가 맞는 소관 재난에 대한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여기 어떤 해상사고냐 아니면은 화재냐 건물 붕괴냐에서 소관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통합관리 방식은 뭐였죠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국민안전청구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이 정보 전달이 다원화돼 있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전달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보 전달이 일원화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창구가 하나다 요게 바로 통합관리 방식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여기 분산관리 방식이었다가 이쪽으로 지금 일정 부분 바뀌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재난관리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어떤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요거 중에서 일부 얘기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일부 얘기를 드려보면요 한번 봅니다 책임성만 가지고 한번 봅니다 여기 여기는 분산관리 방식 여기는 통합관리 방식이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다 나와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244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있는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기 여기 보면요 여긴 책임 먼저 책임성만 갖고 한번 봅니다 책임성을 갖고 보면요 분산관리 방식은 책임성이 다수 부처에 분산이 나눠져 있다 그리고 통합관리 방식은 어떤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어떤 과도한 책임을 부담한다 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한다 한 군데 몰려있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또 한번 봅니다 또 활동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활동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분산관리 방식은 어땠죠 분산관리 방식은 특정 재난에 대해서 한다 특정한 재난에 대해서만요 특정한 재난에 대해서만요 그렇지만 여기 통합관리 방식은 모든 재난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치면은 국민안전처의 모든 재난에 관련되는 게 거기 집중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정보 전달이 우리가 분산관리 방식은 여기서도 정보가 들어가고 저기서도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양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통합관리 방식은 한 군데 다 모이다 보니까 어떤 단일화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요 우리의 경우는 세월호 사건 나면서 분산관리 방식의 잘못된 점이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합관리 방식은 국민안전처 신설이 됐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나라 재난관리 방식이 나왔죠 한번 봅니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방식은요 재난관리 방식은 방식은 여기예요 통합관리 방식 이거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관리 방식이다 과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었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있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로 자연재난 쪽으로 집중이 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역할을 담당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통합관리 방식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재난관리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재난관리할 때는 어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재난관리 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재난관리 활동 4단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라고 여러 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는요 그 정의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수단을 얘기했을 때 꼭 구분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관리 4단계를 봅니다 그래서 예방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대비 단계, 대응 단계 그리고 복구 단계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일반적 수단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수단을 섞어놨을 때 이게 예방 단계인지 대비 단계인지 대응 단계인지 아니면 복구 단계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재난관리 활동 4단계라고 봅니다 재난관리 활동, 재난관리 활동, 활동이 이루어지는 4단계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저처럼 한번 써보세요 예방 단계가 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비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응하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복구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예방 단계와 대비 단계는요 재난이 재난이 재난 발생하기 전 단계라고 보세요 그리고 대응 단계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생시 하는 단계 그리고 복구 단계는 재난이 재난이 종료된 다음에 어떤 하는 단계를 복구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방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대비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의의를 한번 볼게요 예방 단계에서 뭐라고 얘길 되었죠? 재난 발생 이전에 하면서 어떤 재난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활동을 예방 단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예방 주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방 주사 맞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관련되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경감시키기 위한 단계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인 수단이 있었죠? 수단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수단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한번 꼭 외우려기보다 여기는 의미를 알고 계시면요 수단하고 연결했을 때 옳고 그름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보면 건축법규가 나온다 이를 한번 얘기해 드려봅니다 건축법규를 한번 봅니다 건축법에 보면 각종 조치가 있잖아요 건축공사를 할 때 감리를 받고 감독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두격이 어떠고 그렇다 그럼 이거를 잘하면요 건축물 붕괴라든지 재진 사고 났을 때 내진 설계했으면 이 법대로 따라갔으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감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어떤 예방 단계에 각종 법령이 나오면 예방 단계를 보세요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으면서 위험 요소를 경감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봅니다 안전법규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안전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이것대로만 따라가면 피해를 경감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주로 무슨 교육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공공교육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재난과 관련되는 예방과 관련되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봅니다 또 거기 뭐라고 나왔죠? 보험도 나왔잖아요 보험 보험을 가입시켜서 뭐 재난 발생 전에 해서 어떤 피해를 어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는 나중에 피해를 경감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대비 단계에 뭐였죠? 어떤 재난 발생 시 뭔가 어떤 거기 재난 발생 시 여기는 어떤 대비냐면요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는 거예요 발생 시를 대비한다 그럼 대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온 게 보면요 항상 무슨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어떤 자원 동원 체계 같은 걸 다 짜 맞춰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단을 한번 봅니다. 구체적인 수단은 뭐라고 놨죠? 비상방송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비상방송 방송 시스템 시스템 여기는 구축만을 해놓은 거지 비상방송 시스템을 지금 가동시킨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까지 한번 연결해서 봅니다. 그런데 대응에서 일반적 수단이 뭐였죠? 비상방 여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비상방송 시스템에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요. 여기서 구축을 해놨죠? 여기서는 비상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동을 시키는 거는 실제 일 났을 때 대응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방송 시스템 구축은 대비요. 비상방송 시스템 가동은 대응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또 그리고 대비에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무엇뭇과 관련되는 교육 훈련, 연습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냥 일정한 전반적인 공공교육에 있을 때는 예방했죠? 뭔가 여기 구체적인 교육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겁니다. 대응 요원들의 교육 훈련, 훈련. 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 훈련을 시킨다. 또 관련되는 각종의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응을 봅니다. 대응의 거기 어떤 일반적인 수단이 또 뭐가 있었죠?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대응 자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에 동원, 실제 투입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봅니다. 긴급 대피, 긴급 대피를 볼게요.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안에서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응 단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구 단계는 뭐였죠?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가 재난이 종료된 다음에 피해 발생 전의 상태로, 전의 상태로 이거를 회복시켜 놓는 거, 원상 회복시켜 놓는 걸 복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복구 단계를 뭐라고 했죠? 일반적인 수단에 보시면, 거기 피해를 평가하고 장애물 제거하고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피해를 평가하고, 그리고 장애물 따위를 제거하고, 이런 따위를 우리가 복구라고 한다고 봅니다. 장애물 따위를 제거하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얘기를 드리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얘기했을 때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놓고, 이게 예방이냐, 대비냐, 대응이냐,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문제가 그동안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복구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재발생과 관련해서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도 있고, 몇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론들은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조금 던졌던 그런 이론들이다. 그래서 이 이론들에 대한 얘기 조금 몇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먼저 하인리의 고전적 도미노 이론과, 그리고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은요.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서 한 번 보신 다음에 다음 얘기를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도미노 게임이라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냐면요. 도미노 게임은 하나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게 막 넘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도미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뭔가 어떤 일정한 사안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넘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도미노 게임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어떤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그리고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 도미노 이론인데요. 도미노 이론인데, 이론에 대해서 보면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 있고, 버드의 도미노 이론이 있어요. 물론 하인리가 먼저 제시했던 이론이고, 이거를 보완한 게 버드의 도미노 이론이에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인리는 독일계 미국인이면서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인리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각종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고와 관련되는 걸 현장 가서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요.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5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5단계로 구분돼서. 하나가 넘어지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먼저 뭐라고 나왔죠? 선천적 결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천적 결함이 있다. 이거를 유전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사고 잘 만한 어떤 품성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도미노 막대기가 쓰러진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어떤 개인적 결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 결함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거는 어떤 인적 결함이다. 선천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교육 훈련도 받고 연습을 하면 사고 날라 그러다 여기서 안 날 거 아닙니까? 한번 막아주잖아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불완전한 상태나 행동이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불완전한 상태나 상태나 행동이 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하나씩 볼게요.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다. 그러면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쓰러졌죠? 그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후천적으로 뭔가 교육 훈련도 잘 받고 해놨다. 그러면 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거나 행동에 있다. 개인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날 굉장히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다가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있으면 결국 뭐냐면요.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재해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도미노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보험회사 어떤 그 근무를 하면서요. 계속 한번 봅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은 사고 난다. 그런데 이게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교육 등에 의해서 뭔가 보완이 됐으면 여기서 사고를 멈춰준다.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을 때 불완전한 상태 행동을 안 하면 그 사람 사고 안 난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사고가 벌어지고 재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5단계의 이론이다. 근데 버드의 신 도미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단계를 관리 부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리 부족. 이 의미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버드는 하이니의 이론을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어떤 경영적인 측면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모든 거를 개인한테 다 떠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함이 있다. 관리를 잘하면 사고 안 난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2단계의 뭐냐면요. 어떤 기본적인 4M. 4M은 그 밑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M이 어떤 사람. 맨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고 발생한다. 4M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4M이 그 다음은 설비. 머신.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사고 발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작업. 작업에 문제가 있으면 작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메디아. 그리고 관리 매니지먼트 각각 요 4M의 문제가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뭐냐면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원인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불완전한 행동 이거 상태를 여기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 같은 걸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인리가 먼저였고 버드가 나중이었다. 그리고 4M까지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하인리의 재해방 사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의 재해방 사원칙이 있다. 재해방 예방 사원칙이 있다. 이거는 한 타이틀 정도를 봅니다. 저는 이거를 정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손 원대라고 그냥 얘기를 해봐요. 예손. 예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대한 꿈을 갖고 뭐 어떤 공부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예방 가능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근데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은 우리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잖아요.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손실 우연의 법칙. 우연의 법칙이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어떤 손실은 현장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공장에서 이렇게 볼게요. 위에서 철판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연하게 사람이 그 밑으로 지나가다가 철판을 맞을 수도 있고 철판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판이 떨어질 때 바람이 울었다. 사람을 비껴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을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원인 계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사고 나는 게 뭐였죠? 원인이 있고 대표했던 원인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보면 뭡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 교육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일반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신체적이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필요한 상태다?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어떤 발생되고요. 사고를 발생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필요한 대책을 선정한다라고 한 번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예방 대책이었죠? 기술을 갖다가 뭔가 기술적인 걸 가리키는 것도 예방적이었죠? 뭐 이런 어떤 대책을 선정하는 원칙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인리의 재예방 5단계가 있어요. 이건 예방 원칙이고 5단계가 있는데 5단계는 가볍게 한 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 먼저 뭐냐면요. 재예방하기 위해서 혼자서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안전관리 조직이라는 거죠. 일 단계가 이 순서대로 의한다라고 봅니다.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이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안전관리팀을 만드는 것도 안전관리 조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어떤 사실의 발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의 발견은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봅니다. 안전관리 조직을 만들었죠. 그러면 조직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인리의 사고 예방은요. 어떤 산업 현장으로 보세요. 공장에 곳곳을 다니면서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사실을 발견한다. 한 군데 가보니까 뭐냐면요.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졸고 있다. 하다가 잘못하면 손 들어가면 손 잘라질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일종의 사실의 발견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평가한다. 한 번 봅니다. 분석평가한다 봅니다.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졸고 있거든요. 계속 졸고 있으면. 그러면 공정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거 아닙니까?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분석하고 평가한다. 왜 이 사람이 잠을 자는 건지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작업할 때 어떻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시정방법을 선정한다. 시정방법을 선정한다. 선정해서 선정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그리고 어떤 작업 양이 많으니까 잠을 자는 거니까 너무 작업 양이 많지 않게 한다. 선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하인리의 어떤 재예방 5, 5가지 단기였어요. 이거는 원칙을 예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 드렸던 거는요. 하인리 버드의 도미노 이론. 또 하인리와 또 하인리의 재예왕 4원칙과 5단계는요. 이거는 산업안전공학에서 나왔던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벌써 100여 년 전서부터 이런 이론을 정립시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재난재해 관리 얘기할 때는 꼭 나오는 그런 이론들이다라고 정리를 한 번 해봅니다. 물론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여기 공부를 한 번씩 일루 해보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 여기 이 내용들을 한 번 다 확인을 한 번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를 또 몇 가지를 해놨어요. 물론 이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집에 다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봅니다. 여기 마지막에 했던 것만 한 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재난관리 방식 이런 거는 빼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봅니다. 여기 7번 8번 문제를 봅니다. 7번에 하인리의 어떤 도미노 이론 순서를 맞게 얘기한 거.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뭔가 잘못이 있다. 그 사람 굉장히 이렇게 어떤 급한 성격이고 차분하지 못하다. 그게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하나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개인적으로 내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거를 극복했어요. 그러면 이 도미노는 안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무너졌다. 그런데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불완전한 상태 행동에 빠져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 행동에 있으면 이게 안 돼도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 사고 제의다. 그게 바로 7번의 1번 질문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8번을 봅니다. 버드는 하인리의 하고 달렸던 게 뭐냐면요. 경영적인 측면서부터 바쁘렸어요. 사업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의 1단계 원인이다. 가장 먼저 차지되는 거 바로 어떤 여기 관리 부족. 3번 이게 답인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문제집에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한 두 개만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재난빈 안전관리기본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